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르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권,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2편입니다. 1권의 배경이 어린 시절 부활절 방학을 보내곤 했던 시골마을 콩브레였다면, 4권의 배경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가상의 휴양도시 발베크입니다. 이곳 발베크에서 주인공 마르쉐과 할머니가 머무르는 그랜드 호텔은 실제로 프루스트가 8년간 글을 썼던 장소였고, 그 때문에 지금도 그가 머물렀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4권을 읽고 출발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4권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4권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대 후반에 접어둔 마르쉐이 할머니와 함께 발베크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꽃핀 소녀들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꽃핀 소녀들 중에는 마르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 될 알베르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엘스티루라는 이름의 화가를 통해 예술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과 함께, 우연히 얻게 된 귀족들과의 친분은 부르주아 출신의 마르쉐이 언젠가 귀족사교계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귀족들과의 교류, 그리고 예술적인 성장이 담긴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4권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3권에 이어 마르쉐의 예술적인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마르쉐이 기대했던 발베크는 폭풍을 치는 바닷가 절벽 위에 페르시아풍 성당이 서 있는 매우 고풍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베크역에 도착해 보니 발베크 성당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위치한 몹시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의 영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죠. 여기서도 환상 환멸 구조가 시작됩니다. 스완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발베크에 대해 커다란 환상을 품었던 마르쉐은 막상 그곳이 프랑스의 여느 소도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자 이에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환멸은 나중에 엘스티르라는 화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술적 깨달음으로 승화하게 되죠. 이곳에서 마르쉐과 할머니가 머무를 장소는 해변가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마르쉐은 이 호텔에서도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르쉐이 머물게 될 호텔 방이 자연 미라고는 전혀 없는 마치 예쁜 어항처럼 인공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소박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손길이 묻어있는 콩브레 같은 장소를 좋아했던 마르쉐에게 호텔의 인공적인 분위기는 벽이 떨어져도 한참이나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르쉐과 할머니가 그곳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쉐 일행은 귀족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호텔 직원이나 손님들은 그런 그들을 약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합니다. 이에 대해 마르쉐은 은근히 자존심 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들은 어린 마르쉐에게도 이미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가지 목적으로 마르쉐은 귀족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역시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호텔의 낯선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마르쉐은 호텔 앞 해변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휴양지를 찾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를 커다란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게 됩니다. 게다가 호텔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르쉐의 미래를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의 옛 학교 친구 빌파리지 후작 부인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빌파리지 후작 부인은 과거의 불미스러운 스캔들 때문에 귀족사교계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엿한 게르망트 가문의 일원이었고 결국 오건에서 마르쉐을 귀족사교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곳 발베크에서 실취된 마르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도 하죠. 저명한 귀족 부인과 친해진 이후 마르쉐를 대하는 호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으니까요. 어린 마르쉐은 이런 차이를 분명히 인지합니다. 또한 마르쉐은 빌파리지 후작 부인을 통해 발베크 근처 병영에서 군인으로 복무 중인 빌파리지 후작 부인의 조카 생루 후작을 소개받게 됩니다.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생루 후작은 예술에 대한 지식과 호기심이 풍부했던 마르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비슷한 나이의 두 사람은 바로 우정어린 관계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생루 후작은 게르망트 가문의 공식 후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우정은 귀족사교계에서 마르쉐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 생루에게서 비롯된 매우 중요한 복선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할머니는 마르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할머니의 실제 모델은 작가 프루스트의 어머니였다고 하는데요. 프루스트는 평생 동성애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어머니에게는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회안은 결국 프루스트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와의 일화는 조금 더 진지하게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루는 어느 날 할머니에게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작품 배경인 19세기 말은 코닥에서 발명한 휴대용 카메라나 전화, 그리고 자동차에 이어 각 가정에 전기가 보급되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평소와는 다르게 몸치장에 몹시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마르셜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에 몹시 실망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할머니 역시 그저 그런 속물에 불과했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속마음은 마르셜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행동을 오해하고 티나게 싫은 척했던 이 날은 마르셜이 평생 잊지 못할 후회의 순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유권에서 완전하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꼽힌 소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느 날 혼자 호텔 앞을 서성이던 마르셜은 방파제 저 끝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대여섯 명의 소녀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소녀들은 마치 한무리 갈매기 때가 해변에서 서로 보조를 맞추며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요. 골프클럽을 흔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끌기도 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호텔 손님들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몹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웃고 가까이 다가온 소녀들은 각기 개성이 다르면서도 하나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막 어린아이티를 벗어난 10대 중반의 그녀들은 아직 지적이고 정신적인 매력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명랑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질베르트에 이어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르쉐는 이제 매일 바닷가에서 모자를 눌러 쓴 채 자전거를 끌며 제멋대로 사는 거야 를 외치던 뺨이 통통한 소녀를 기다리며 언젠가 그들과 함께할 시간을 욕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꼽힌 소녀들과 함께 엘스티라는 이름의 화가 한 명이 마르쉐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생루가 병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생루와 식사를 하던 마르쉐는 레스토랑에서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이목구비가 고르고 수염이 히끗히끗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화가 엘스티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엘스티르는 인상파 화가인 마네와 모네, 루누아르 등을 모델로 작가가 창조한 인물인데요. 작품에서 작가가 묘사한 인상은 그 중에서도 에두아르 마네의 외모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던 프루스트 또한 당시 주류이던 아카데미즘에 대항했던 젊은 인상파 화가들에 열광했습니다. 그런 인상파 화가들을 대표하는 엘스티르는 3권에 등장했던 작가 베르고트와 함께 마르셜의 예술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이 엘스티르는 2권에서 잠깐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르드렘 부인의 살롱에서 비슈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젊은 화가인데요. 방탕하고 못된 짓에 몰두했던 젊은 화가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상주의를 이끄는 진지한 예술가가 된 것이죠. 레스토랑에서 엘스티르와 인사를 나눈 마르셜은 마침내 그의 아틸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꼽힌 소녀들에게 빠져있던 마르셜은 그 귀한 기회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툴툴거리며 아틸리에를 찾게 되죠. 하지만 막상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마르셜은 그의 작품들에 푹 빠져듭니다. 주로 터너의 포츠모스에서 본 바다를 주제로 이어지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자세히 감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 대한 묘사에 있어 푸르스트를 능가하는 작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엘스티르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마르셜은 사실 자신이 발베크 성당의 실제 모습에 몹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엘스티르는 그 오래된 성당에 서 있는 조각상 하나하나에 성경 속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름 없는 조각가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몇 작은 부분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 작품의 환상, 환멸, 예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발베크 성당의 환상을 품었지만 그것의 실제 모습에 실망하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이 엉뚱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비로소 그 성당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는 이 작품 속에서 계속 변주되어 나타나며 그것은 결국 마르셜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 삶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건에 등장하는 엘스트리와의 일화를 한 가지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엘스트리의 작업실에서 젊은 날에 오데트의 초상화를 발견한 마르셜은 혹시 전에 비슈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었냐고 묻습니다. 엘스트리는 맞다고 대답하고 이에 마르셜은 좋지 못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엘스트리였다는데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을 눈치챈 엘스트리는 마르셜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게 되죠. 엘스트리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진정한 삶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어리석고 추악한 단계를 모두 거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불쾌하고 후회스러운 순간들이었지만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여정을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에 저지른 실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엘스트리의 말을 통해 이 작품 제목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즉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복원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마르쉐 프루스트는 감히 평가할 수도 없는 위대한 작가지만 작가가 되기 전에 그는 그저 나태한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돈 많겠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직업도 가질 수 없겠다, 빈둥거리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물론 언젠가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저 빈둥거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나태한 삶을 소재로 삼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이라면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프루스트는 마침내 잃어버린 자신의 삶이야말로 바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썼습니다. 이 작품이 가장 위대한 작품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평범한 삶 또한 작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작품 속에는 꽃핀 소녀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담겨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소녀들에게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에서 마르쉐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르쉐이 그렇게 꿈꾸던 그 소녀와 엘스티르가 매우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소녀들 때문에 화가의 만남을 미뤄왔지만 알고보니 화가의 집을 빨리 찾았더라면 그 소녀들과의 만남도 더 일찍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엘스티르와의 만남을 통해 소녀들과 친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쉐은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듯 소녀들 사이를 즐겁게 오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베르틴과 앙드레라는 소녀에게 더 끌리게 되는데요. 앙드레는 지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려깊은 매력을 지녔고 알베르틴은 비오는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릴 만큼 밝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쉐의 선택은 결국 알베르틴이었죠. 여러 면에서 자신과 닮은 앙드레보다는 운동과 야외활동 등 자신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알베르틴에게 더 끌린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알베르틴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알베르틴은 친척인 봉탕 씨 집에서 자랐습니다. 봉탕 씨 부부는 가난하고 갈 곳 없는 그녀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타고난 밝고 긍정적인 성격 때문인지 지금까지 알베르틴은 잘 견뎌왔고 또 모두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에서나 인형처럼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조금 안타까운 문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밝고 쾌활한 모습을 갖게 된 것도 늘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 알베르틴을 통해 인물을 묘사하는 푸르스트만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성격은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틀림없이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소설에서도 등장인물들에게 다양한 면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알베르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르쉐은 알베르틴의 밝고 쾌활한 성격에 끌렸지만 그녀를 알아갈수록 그녀에게 감춰진 또 다른 면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르쉐의 다양한 얼굴들도 만나게 되죠. 앞으로 우리 독자들은 알베르틴뿐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다양한 성격을 매우 끈기있게 묘사하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작가와 함께 어떤 인물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고 끈질기게 관찰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독자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